네, 3시간 미로 디퓨저 타이머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최근에 디퓨저, 인센스, 캔들과 같은 방향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향뿐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력적인 인테리어 요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향테리어란 말까지 생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디퓨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향의 지속력이 떨어지고 인센스와 캔들은 뜨겁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아쉬움을 보완한 전자디퓨저라고 불리는 스마트 디퓨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향과 인테리어 두 가지를 모두 잡은 미로 스마트 디퓨저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스마트 디퓨저는 향을 발산해주는 기기와 향이 담긴 용액이 결합된 제품인데요 디퓨저에 작은 펜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스틱형 디퓨저와 비교하면 향의 강도를 조절하기 편리하고 지속성이 뛰어납니다 스틱형 디퓨저는 처음 개봉해서 스틱을 꽂았을 때는 반짝 향기가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향의 지속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향의 세계를 높이기 위해 스틱을 추가로 꽂거나 반대로 꽂아 향을 퍼뜨릴 수 있지만 스틱을 손으로 만질 때 손에 오일이 묻기도 하며 시간이 지나면 역시 향기가 약해집니다 반면 스마트 디퓨저는 바람을 일으켜 향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스틱이 향을 머금고 있는 정도나 잔량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의 세계를 조절해서 향이 퍼지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미로 스마트 디퓨저는 AI 스피커와 앱을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 지속력 뿐만 아니라 사용 편의성이 특히 좋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는 향뿐 아니라 인테리어용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디자인과 크기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미로 스마트 디퓨저는 화이트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인테리어에도 잘 녹아듭니다 또한 유리 용기는 깨질 위험이 있어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로 스마트 디퓨저는 기기와 용기 모두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손 한 평 크기인 17cm 정도인데 일반적인 디퓨저에 스틱이 포함된 높이와 비슷하며 바닥면의 지름이 6cm로 좁기 때문에 크기로 인한 공간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사이즈가 아담하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USB 선을 연결하고 컵홀드에 끼우면 차 방향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로 스마트 디퓨저와 함께 구성된 용액은 한 통당 108ml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0에서 200ml 디퓨저와 비교하면 작은 편입니다 향의 세기는 1에서 5단 터보 모드까지 총 6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상황이나 실내 면적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약 5평 정도인 방에서는 1, 2단계로도 충분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원하는 디퓨저 리필액을 빈 용기에 가득 채운다면 약 130ml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용량으로 단계별 용액 소진 속도를 테스트해봤을 때 1단은 시간당 평균 약 0.1ml로 24시간 작동 시 최대 약 50에서 55일 사용 가능했으며 5단은 1단에 비해서 확실히 용액의 소진 속도가 빠른 시간당 약 0.5ml로 최대 약 8에서 13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스마트 디퓨저란 이름답게 꺼짐과 켜짐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만 켜둘 수 있기 때문에 세팅만 잘해준다면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소음이 걱정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음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동작합니다 가장 센 터보 모드에서도 작동 중에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루 스마트 디퓨저는 구글, 스마트팅스, 아마존 알렉사와 같은 AI 스피커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연동을 통해 음성으로 디퓨저를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은 물론 움직임이나 조명의 밝기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등 아직 스마트 디퓨저에는 활성화되지 않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를 통해서는 간단한 향의 3개 정도를 조작할 수 있지만 미루 스마트홈 앱을 통해 타이머와 요일, 시간별 예약 기능, 향의 색의 조절 등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루 스마트홈 앱은 스마트 디퓨저뿐만 아니라 다른 미루 기기들도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루 선풍기와 같이 사용한다면 더 빠르게 향을 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 패턴이 일정한 경우에 이 기능이 빛을 발하는데 외출이나 취침 시간에는 꺼지고 집에 돌아오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켜지도록 스케줄링이 가능하여 집 안에 있을 때는 항상 향기가 가득하게 유지되는 반면 매출 시간에는 용액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틱형 디퓨저와 같은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디퓨저 영액을 더 효율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향의 지속성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도가 낮으면 디퓨저 영액의 증발 속도가 느려져 향도 약해집니다 미루 스마트 디퓨저는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온도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온도가 낮으면 3개를 올리고 온도가 높으면 3개를 낮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받지 않고 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앱을 통해 사용 중인 향을 등록하면 사용 기간과 남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리필액을 추가 구매해야 할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면 추가 리필 용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되어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가격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 디퓨저 제품들은 해당 브랜드의 디퓨저 리필 용액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 디퓨저의 사용 편의성이 우수하더라도 향은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뉘기 때문에 만약 취향에 맞지 않는 향이라면 스마트 디퓨저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로 스마트 디퓨저는 사용자가 원하는 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매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본품과 디퓨저가 담긴 용기 본품과 빈 디퓨저 용기 중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디퓨저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향에 억지로 적응할 필요 없이 좋아하는 향을 스마트 디퓨저를 통해 지속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향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도 내부간을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기존의 향과 섞이지 않아 고유의 향을 온전히 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로에서도 섬유유연제 향기 웜코튼 꽃향기 플라워샵 복숭아 향기 스위트피치 상쾌한 향기 에어프릴 프레쉬 새콤달콤한 체리 향기 블랙 체리 와 같이 5가지 디퓨저 향에 대해서 스마트 디퓨저와 함께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개개인마다 향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 없지만 노서치 내부에서 향품평회를 진행해보았습니다 남성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향은 클린 웜코튼 향이었으며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향은 클린 웜코튼 향과 에어프릴 프레쉬 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기에 대한 선호도와 취향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해야 합니다 스마트 디퓨저는 1만원 초중반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로 스마트 디퓨저는 4만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으며 중저가형 스마트 디퓨저로 분류됩니다 물론 1만원대 초중반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만원 이상이 스마트 디퓨저에도 없는 AI 스피커와 앱 연동 분리세척, 원하는 향으로 리필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보아 4만원 내외 가격은 합리적인 편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충전식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선을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케이블선의 길이가 40cm인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 디퓨저를 둘 위치와 콘센트와의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콘센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댑터나 USB 단자가 필요한데 화장실과 같이 물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조작한다면 매우 편리하지만 앱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집에 와이파이가 없다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데 수동 조작 방식은 조금 불편합니다 터치식 버튼인데 제품 뒷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원과 향의 단계를 조절하는 버튼을 찾는 것이 불편합니다 또한 터치가 될 때 제대로 눌린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리가 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음이라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계 조절에 따른 LED가 있기는 한데 램프가 매우 작고 색상별 어떤 세계를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기에도 어렵습니다 결론 미로 스마트 디퓨저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디퓨저를 사용하지만 향이 지속되지 않아 아쉬웠던 분이라면 미로 스마트 디퓨저를 추천드립니다 사용하던 향을 그대로 옮겨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활 패턴에 맞추어 세팅해두면 디퓨저 용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의 절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디퓨저 중에서는 흔치 않은 AI 스피커와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가전용품 관련 다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